그래픽 관련 용어 첫 번째로 렌더링 인데요 렌더링의 r e and e r 렌더가 무슨 뜻이 있냐면 make 만들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 형태로 만든다 렌더 한다 그래서 렌더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의 질감을 줌으로써 3차원의 질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림자라든가 색상 농도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3차원의 질감을 줌으로써 사실감 있게 사실감을 추가하는 거 사실감 있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 만들다 렌더 렌더링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 두 번째 있는 디더링 d i d h e r d 더가 무슨 뜻이냐면요 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를 해요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다른 색상들을 섞어라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내게끔 하라 그게 바로 디더링이에요 세 번째 있는 인터레이싱 인터레이스가 이렇게 겹치는 거를 인터레이스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겹쳐지니까 선명해지는 효과 그게 인터레이싱이에요 선명해지는 효과 그게 인터레이싱이고 그 다음에 모프 m-o-r-p-h 모프가 무슨 뜻이냐면 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핑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사물의 현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 변화 요건 알아 두시면 되는 거예요 모프가 변화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의 특수 효과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모핑 그 다음에 모델링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삼천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 그게 바로 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 엘리어싱이 뭐냐면 계단 현상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안티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 3d 텍스처에서 몇 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사물의 색상을 변경함으로써 바로 이제 이 부분 계단 부분을 갖다가 문개고 계단 부분을 문갠다는 얘기는 계단 현상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곧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형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거 그게 바로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얘도 시험제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해서 렌더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건 디더링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한다 변환하는 거 변하다 모프 모핑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컴퓨터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린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준다 사실감 있게 만들어준다 만들다 렌더 렌더링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필터링 기술이다 그림의 경계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이죠 정답은 렌더링에 대한 기법 명암과 사실을 입혀서 사실감 있게 만든다 만들다는 영어로 렌더 그래서 렌더링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4번이 되는 게 있었으면 그리고 2번이 되는 게 있었으면